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몸과 마음의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침에 입고 나갈 옷을 고를 때, 생각지도 못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부정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에너지가 조금씩 소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루를 좀 더 활기차게, 그리고 에너지를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일상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에너지 도둑들을 관리하고, 피로감을 줄이고 매일매일 더 활력 넘치는 삶을 사는 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책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에너지를 공짜로 뿌리지 마라. 이건 21세기의 고질적인 병폐다. 정신없이 돌아가는 환경에서는 에너지를 너무 쉽게 소모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저녁을 차리려고 마트에 서둘러 가느라, 심지어 운동을 하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린다.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매일 일어나는 사건이 조용히 에너지원을 말린다는 사실에 주목했으면 한다. 돈 문제로 고민하고 시험을 걱정하고 아침에 무슨 옷을 입을지 너무 오래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다. 에너지를 은행에 저금한 돈이라고 생각하길 바란다. 에너지를 쓸 때마다 은행에서 돈을 뺏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저금하지 않고 계속 꺼냈으면 은행 잔고는 빠르게 고갈된다. 우리 몸은 피로감으로 자금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낸다. 돈을 허공에 날리기는 싫지 않은가. 우리는 에너지가 필요할 때마다 이자를 청구해야 한다. 누구를 떠올리든 무슨 생각을 하든 뭔가에 집중할 때마다 에너지가 소모된다. 그 사람이나 생각이 부정적이면 은행 계좌는 줄줄 셀 것이다. 귀중한 감정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정말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없다.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한둘이 아니다. 2015년 183개국에 만 8천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68%가 간절히 더 쉬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은 반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번아웃으로 시달린다. 모든 이가 에너지를 모조리 소모하면서 고통을 느낀다. 좀 더 현명하게 아끼고 중요한 곳에 사용해야 한다. 나는 처음으로 에너지를 아끼고 보호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비축된 에너지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두 가지 목록을 작성했다. 유입과 유출 목록이었다. 내게 에너지를 가져다주는 유입 목록에는 친구와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 자연에 나가고 요가를 하는 것 등이 들어갔다. 그렇다면 유출되는 건? 일단 목록의 일순위는 쇼핑이었다. 나는 쇼핑을 싫어한다. 일하러 갈 때는 똑같은 옷 다섯 벌을 돌려입는다. 정말이지 전혀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쇼핑을 좋아하는 남편에게 맡기거나 필요한 건 온라인으로 구매해서 시간을 최소화한다. 고백하는데 요리도 안 좋아한다. 나 자신과 가족이 먹을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건 싫어하지 않지만 주방에서 땀 흘려 일하는 건 사양이다. 예전에는 여자로서 요리를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요리하는 걸 생각만 해도 에너지가 빠져나갔다. 나와 비슷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책에는 쉬운 레시피를 담았다. 마지막으로 유출 목록에서 중요한 건 해로운 사람들이다. 예전에는 함께 있으면 피곤해지는 친구나 가족, 동료와 교류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저 부정적인 사람이든 정말 끔찍한 인간이든 나는 최대한 그들과 섞이지 않는 편을 택했다. 일상에 존재하는 유입과 유출 목록을 작성하고 나자 곧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사소한 문제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았고 덜 예민하고 더 여유로워졌다. 따라해라. 애쓸 가치가 없는 사소한 일로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자. 에너지가 어디에서 빠져나가는지 유심히 관찰하고 단호하게 틀어막아라. 나도 모르는 에너지 인출은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교류할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해로운 음식을 먹을 때, 끊임없이 의사결정을 할 때. 에너지 도둑, 부정적인 사람. 누구나 살면서 에너지를 쭉쭉 빠져나가게 하는 타인이 한 명은 존재한다. 고등학교 동창이나 괴짜 삼촌일 수도 있다. 불평만 하고 뭐든 마음에 안 든다는 동료일 수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자기 문제를 얘기하고 고민거리를 당신에게 버리고, 당신이 감정이나 스트레스를 터뜨릴 기회는 주지 않는다. 그들의 부정적인 기운은 다른 사람들의 에너지를 빼앗고, 피곤과 스트레스, 혼란을 남긴다. 지인과 동료, 가족 중에서 누가 당신의 에너지를 바닥내는지 꼽아보자. 그런 사람들과는 교류를 제한해라. 일로 연결된 동료와는 비교적 쉽게 담을 쌓을 수 있겠지만, 가족 중에 불평쟁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을 피하기 힘들다는 건 알지만, 교류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방식을 바꿔보자. 부정적인 사람에게 에너지를 많이 투자하지 마라. 누가 에너지를 가져다 주는지도 생각해보자. 반려자, 자녀, 친한 친구, 반려견, 그런 사람과 동물을 주변에 둬라. 이런 존재야말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진정한 에너지원이다. 그들은 당신에게 유익하고, 당신은 그들에게 유익하다. 에너지 도둑, 부정적인 생각 SNS가 인기를 끌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뉴스가 사회에 쏟아지고 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같은 수많은 SNS 플랫폼은 새로운 교류의 장을 열었다. 이런 SNS 플랫폼은 원래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 위해 생겨났지만, 부정적이고 동족을 중시하고 우월의식이 판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모두 조심하지 않으면 뿌리 깊은 불안이 생겨날 것이다. 계속 가상의 세계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현실보다 더 에너지 소모가 커진다. 부정적인 사람과 생각, 뉴스를 접하면서 귀한 감정에너지를 소모하고 힘이 다 빠져버리지는 않았는가. 자기개발 분야 베스트셀러 저자인 팀 페리스를 참고해라. 그는 SNS 단식을 통해 더 행복하고 덜 예민해졌다고 한다. 그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SNS를 끊고 토요일마다 전자기기 화면 없이 지낸다. 나는 TV도 단식하길 추천한다. TV에서 흘러나오는 부정적인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보던 습관을 일주일에 몇 번씩 끊어보자. 해로운 거품은 최대한 걷어내라. 아름다운 세상이 존재한다. 에너지 도둑, 결정 피로. 낮에는 모든 걸 현명하게 선택한 듯한데, 일단 집에 오면 그 모든 계획을 외면하고 소파에 널브러진 채 마트에서 산 과자 봉지를 비우며 프렌즈 시리즈를 보는가. 피곤할 때는 이렇게 자동 조종 모드가 되기 쉽다. 익숙한 기본 사고 패턴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피곤하면 편안한 것, 즉 위안 음식을 찾는다. 인생의 모든 측면에 정신적 피로가 존재한다. 2011년 연구에서는 이스라엘에서 가석방 공판을 주재하는 판사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와 판결 직전에 점심을 먹는 등 휴식을 취했을 때 판결이 더 관대해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호의적으로 판결할 확률은 하루를 시작할 때 절정을 찍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65%에서 거의 0%로 줄어들고 식사하거나 간식을 먹으면서 쉬고 난 뒤 다시 65%를 찍는다라고 한다. 한마디로 판사들은 너무 피곤했고 배고프고 피로해지는 한낮 이후에는 판단력이 무뎌졌다는 뜻이다. 우리 상황은 한결 낫다. 깊이 고민해야 하는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도 있지만 늘 이렇게 사고하지는 않는다. 이런 사고력은 그날 일찍 소진하면 되찾기 힘들다. 우리는 매일 수십 가지 결정을 내린다. 아니 코넬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음식을 고르는 데만 226가지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 매일 의식적으로 35,000가지를 결정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루 중 3분의 2를 잔다는 걸 고려하면 1시간에 2,000가지를 결정하는 셈이다. 대단하지 않은가? 입을 옷을 고르는 일상적인 고민부터 심각한 업무 판단까지 다양한 결정이 여기 포함된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비축해야 한다. 무슨 옷을 입을지, 그 옷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지 말고 에너지를 아꼈다가 발표 대본을 쓸 때 사용해라. 앞으로 나아가게 해줄 중요한 결정에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 그런 결정은 에너지 은행의 잔고가 차오르고 가장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아침으로 몰아두자. 에너지를 최적화하려면 부정적인 생각이나 아침 메뉴 고민 같은 부분에 최소화, 자동화하고 당장 해결해야 하는 크고 중요한 일에 최대한 쏟아야 한다. 앞서 먹는 시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의사결정 과정에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에너지 최적화하기 1. 당신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더 많이 교류하고 함께해라. 2. 매일 시간을 내서 에너지를 채워라. 운동이나 독서, 요리, 무엇이든 재충전할 수 있는 활동은 다 좋다. 선택이 아닌 필수다. 3. 목록을 정리해라.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 일과 사람, 에너지를 주는 일과 사람을 다섯 가지씩 뽑아보자. 그 다음 에너지가 쓰이는 곳을 통제해라. 기운 빠지게 하는 사람은 상대하지 마라. 연휴에는 이런 원칙을 지키기 힘들지만 아예 상대하지 않거나 적어도 시간을 최소화해서 자신을 보호하자. 여기까지 나는 도대체 왜 피곤할까의 본문 1부였습니다. 우리가 자주 피로감에 시달리는 이유는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정신적인 에너지가 방전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자는 피로감은 곧 에너지의 비축량과 직결된다고 말하며 평소에 의식적으로 에너지를 충전해주고 되도록 아껴서 현명하게 사용하라고 강조하는데요. 에너지를 유입시켜주는 목록, 에너지를 유출시키는 목록들을 작성해보고 스스로 조절하는 연습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과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정리해보니 조금 더 에너지를 아끼는 방향을 고민하고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이 탐색을 통해 활기찬 메일을 열어가시길 소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